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운행하십니다. 우리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분의 뜻에 합당할 때 우리도 삶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악하게 변질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왜 그렇게 변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도 복원하며 남한국 유다를 잘 통치하던 요하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 돌변합니다. 남한국 유다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나라로 변질시키고 여호야다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제사장 스가리아마저 죽입니다. 여호야다가 누구입니까? 고모부이고 대를 이은 스가리아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생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죽여버립니다.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고 아람의 침공을 받아서 애써 수리한 하나님의 성전이 또 파괴되고 성전 성물들을 빼앗깁니다. 그 후 요하스는 자신들의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며 수치스럽게 생애를 마감하는데 이 요하스가 북왕국에서는 끝도 없이 권력 암투가 있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데 남한국에서 처음으로 부하에 의해서 살해되는 첫 왕이 됩니다. 그 뒤를 이은 아마샤도 첫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갑니다. 왜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 왜? 25살의 나이로 등극한 아마샤의 곁에는 여호야단이라는 아주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으로 그 이름의 뜻은 여호하는 기쁨. 아주 좋은 뜻이죠. 그렇죠? 여호야단.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좋은 신앙 교육을 열심히 시켰고 그래서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미 산당에서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산당에서 바할에게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는 제사장의 지시, 통제 그런 것들을 받지 아니하여서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간 신앙들과 바할 숭배가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남미의 기독교나 필리핀의 기독교가 고유의 민간 신앙과 결합되어서 아주 이상야릇한 현상들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남미 카토릭 신앙축제를 보면 그러한 현상들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십자가만 앞세우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도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바른 신앙이 정립되지 못한 신앙은 반드시 미신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요소들이 가미되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그만큼 탐욕스럽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더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신바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하느냐 그 사도바울이 있을 때는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았겠죠. 그런데 떠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규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규와 해를 삼가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토정비교를 보고 이제 새해 보셨죠? 어떻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뭔 일을 할 때 기릴과 흉의를 따지고 사주와 궁합 등등 그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게 좋다 그런 얘기죠. 또한 많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아리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고난도 역경도 모두 다 하나님의 처사로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신앙. 그래서 내게 나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러한 것들이 피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당합니다. 그게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체험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무당들임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찾아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버지 요하스가 신복들의 손에 암살되자 당연히 나라는 위기에 봉착했고 그러나 아마시아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구강 시해자들을 체포하여 제거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반역자의 자녀들은 대충 3대를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대까지 불이익을 주는 연자제가 시행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예외 없이 그런데 아마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오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이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냐 저는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새삼새삼 느낍니다. 누구나 다 반역자들은 3대를 멸해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더디고 천천히 가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정립되어가는 과정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대원칙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잘 지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지도자가 원칙에 입각하여 공명정대하게 상벌을 행할 때 백성들은 잘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아마시아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원칙 있는 통치로 남한국 유다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세계의 특징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도대체 뭐가 옳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고 해도 공허합니다. 앞날이 깜깜합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러자 혼돈은 질서로 바뀌고 공허는 충만으로 바뀌고 어두움은 광명으로 바뀝니다. 내 삶이 혼돈스럽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바로 세우기 시작하면 금방 전환됩니다. 나라 안의 안정을 이룩한 아마시아는 나라 밖의 일로 눈을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불안정한 국방에 주목하였습니다. 유다 난방에 위치하여 여러 왕들을 수세기 동안 고치아프게 했던 애돔 공략에 나선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역대하 25장 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열한기와 역대 상하는 서로서로 교차하면서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족속을 따라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개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백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라. 자신의 군대 30만 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북한국 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은 백달란트를 주고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은 백달란트 얼마나 될까 또 늘 궁금하죠. 한 달란트는 3.44kg입니다. 그러니까 340kg나 되는 은 엄청나죠.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0억의 큰 돈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왁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용병을 고용한 것은 뭐예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합니다. 서로 대립하는 관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자처하는 사람 또 열심히 있는 사람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언제나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헝클어지는 이유, 내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시아가 말합니다.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미 준 돈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여왁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결론입니다. 다윗이 막 분노에 차서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아비가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분노한 다윗의 생각을 바꾸는데 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는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분노의 사건을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사건으로 경험하도록 열심히 설득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충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을 것 같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설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하면 내 뜻을 버리셔야 됩니다. 다행히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니 용병 부대를 포기하고 유다군만 데리고 출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돈을 받고도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전투를 하지 않아도 될 이스라엘 용병들이 좋아하기는 커녕 심히 노했다는 것입니다. 전투수당, 전쟁수당은 많게 마련이거든요. 그거 받았고 전쟁이 안 나아가도 되면 할렐루야, 아멘인데 그리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팔하고 사람을 3천명이나 죽이고 물건들을 많이 노락하였더라 이스라엘 용병들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을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 가장 수지 맞는 장사였습니다. 죽지만 않고 승리를 한다면 전리품의 포로까지 노예로 얻을 수 있기에 승산 있는 전쟁에는 앞을 다투어 참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산되자 그런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 광야에서 삼중살을 명령하셨습니다. 삼결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삼중살은 첫째,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첫째, 성중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둘째, 성읍을 다 태워버리고 셋째,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리품을 얻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명령이지만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종교와 문화에 절대 물들이지 말 것이고 전쟁은 오직 여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만 전쟁을 할 것이지 전리품이나 땅을 얻기 위한 비즈니스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삼중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면들에 혼합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인생의 목표를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러한 것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난하게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아마시아가 돈도 잃었고 많은 백성들까지 잃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의 결과입니다. 내 삶이 꼬입니까? 잘못된 판단의 결과입니다. 물론 악인들의 방해에 의해서 의인이 고생하는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많은 경우 나의 잘못된 판단 제가 늘 말씀드린 망하는 이유 첫째, 생각이 없어서 둘째, 생각만 하다가 넷째, 욕심 부리다가 넷째, 안주하면서 지금 아마시아의 실패는 욕심을 부리다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타락한 다른 이방 나라들과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쟁 수단을 받았음에도 돌아가는 길에 형제국 유다를 약탈한 것입니다.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일이란 언제나 하나님 뜻의 실현을 위하여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의 진행 전반에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상의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부리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를 눈물을 흘리면서 치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복수를 해야 됩니다. 되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찰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나와 함께 이미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끝내는 갚아주신다는 그런 하나님 이 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사촌을 스가리아 제사장을 죽일 때 스가리아가 기도를 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죽임을 당하면서 이 일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언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의인들의 기도에 의해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칼을 빼드신다는 얘기 그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의 안정 그리고 그 일을 되갚기 위해서 이 안 도는 머리 짱구 돌리지면 안 됩니다. 얘기할까요? 옆에 사람한테 짱구 돌리지 맙시다.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으면서도 겉으로는 있죠. 성령을 심는 척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이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애돔정벌에 나선 아마샤는 소금골짜기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애돔사람 만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셀라는 오늘날 관광지로 유명한 요르단의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상업의 요충지로서 바위를 깎아 아름다운 신전과 왕궁을 지어서 번창한 도시국가입니다. 그 일대를 장악한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고 지난번 성지순례 때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승을 거둔 아마샤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였습니다. 역대하의 기록입니다. 아마샤가 애돔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동안 그럭저럭 하나님 편에서 행하던 아마샤가 왜 그랬을까? 오늘날 페트라드로 가보면 그 화려함에 여전히 놀랍니다. 세일자손은 애돔의 한 족속으로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와의 신상이 없는 이스라엘이기에 아마샤는 세일 족속의 신상에 압도당했습니다. 지금은 폐허로 남아있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화려한 번영 그러한 것이 다 저 신 덕분이구나. 나도 그것을 누리고 싶어. 그래서 신상을 가져다가 그 앞에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일찍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난의 첫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 땅 신전에 속한 여인들과 함께 그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그녀와 함께 행음한 일입니다. 이거는 종교 시스템입니다. 바람폈다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파르테논 신전이고 뭐고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의 여자라고 해서 성창들이 언제나 득식을 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은총과 파워를 성창과의 행음을 통해서 전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매매춘이 합법화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거기 좀 찾아가 봐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파종기가 되면 왕이야 모든 남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만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착해지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셨고 아마샤를 이제 멸하기로 작정하였지만 승리에 도취한 아마샤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이후 아마샤는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열심히 천천히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아마샤가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만나서 식사하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선전포고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왕 요하스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고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나무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남한국 유다이며 레바논의 백향목은 북한국 이스라엘입니다. 굉장히 적절한 비유입니다. 남한국은 사해를 끼고 국토의 대부분이 황량한 광야인 반면에 북한국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비옥한 광야 지대입니다. 쓸모라고는 뗄깜밖에 되지 않는 가시나무가 강하고 썩지도 않는 최고의 먹재인 백향목에게 딸을 달라는 황당한 요구에 지나가던 들개가 웃더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말해 덧붙이기를 내가 애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며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스스로 영광을 삼으라는 말은 그만하면 네가 하는 최상이니까 그냥 족한 줄 알고 떠버리지 말고 집에서나 식구들 앞에서 잘난 척하거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시아에게 최고의 모욕이죠. 아마시아는 요하스의 말을 거부하자 요하스는 군대를 입고 남한국 유다 베세메스까지 쳐내려옵니다. 그리고 한 판 붙는데 결과는 뻔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승에다가 아마시아가 포로로 붙잡힙니다. 내친김에 요하스는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200미터가량 무너뜨려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침입하여 창고에 있던 남아있던 보물과 값진 것을 모두모두 약탈하고 사람들까지 붙잡아 볼모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참하게 모욕을 당한 아마시아는 점점 더 불행한 미궁에 빠져드는데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라기스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란 한 나라에서 최고의 조건을 갖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왕들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삶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필립 암신은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원재료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낮은 질이 좋지 않은 원재료를 가지고 입당해 오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생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원재료로 어떻게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진 원재료의 개선을 위해서 초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맹인을 봅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제가 눈이 먼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제가 눈이 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눈이 멀었다는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장 질이 좋지 않은 원재료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온몸으로 행한 사람이 헬런 켈라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진 원재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무리 낮고 보잘것없는 원재료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고 그나 말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레네의 복.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에이레네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일치 첫 번째. 두 번째, 그러자 평온해져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셋째가 번영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요함에서 누리는 번영처럼 최고가 어디 있습니까? 뭘 벌겠다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간신히 이룩한 그 번영이 아니라 평온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데 사람들은 작품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원재료 탑만 하고 원재료의 개선만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 꾸게 해주세요. 꾸어주게 해주세요. 전부 그런.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비결을 사도바울이 가르쳐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삼중살. 곧 음란과 부종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런데 탐심에 대해서 엄청난 말을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욕심이 많다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언제든지 바하를 택할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마시아는 최고의 원재료를 가지고 최악의 작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원인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성공인 사람. 인생의 목표가 목해 성공인 목사.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는 우상숭배의 토양이 이미 튼튼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들의 인생 목표는 번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와 이웃사랑입니다. 이 일에 매진할 때 진짜 번영이 하나님의 선물로 저절로 주어집니다. 번영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과로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살면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면서 가장 기쁜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으로 우상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을 버리고 바하를 택할 때 번영의 신을 택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가진 원재료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 작은 힘으로도 이웃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내 신앙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복받겠다는 기복신앙 이익의 방도 기복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당만 밟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했을 때. 그거를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왜 음란이라고 하느냐. 나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돈이 많거든요. 그가 결혼합니다. 자기의 몸을 팔아서 그 돈을 사겠다는 거예요. 음란한 것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이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지금 내가 가진 원죄력은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자족할 때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큰 이익이 되는 진짜 이익이 되는 경건 그래서 나는 점점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올바른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름답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고 사람들의 존경과 하나님의 큰 사랑과 만복을 향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포이엠아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새해에는 그 복이 풍성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탐심을 버리고 이제 가르침에 따라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비록 작은 힘이지만 이 힘으로 이웃들을 살리고 도와주리라는 그 일을 찾아서 행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신앙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참 경건히 주는 큰 유익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생명이 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베푸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